첫번째 게임 시작됩니다 남성빈의 서비스 선수 포인트 남성빈 선수도 위기에 놓였다 보여줬는데 이겨냈고 네네 디펜스가 상당히 좋은 선수거든요 다시 남성빈의 서브권 박자 남성빈 방향을 완전히 꺾어봤습니다만 받아내고 있습니다 용점상황에서 이어지는 하성빈의 서비스 포인트 탑스피 남성빈 두 포인트를 앞서있습니다 강한 서브로 준비합니다 남성빈 남성빈의 강한 높은 순위에 랭크되었던 남성빈 동점상황입니다 그만큼 뒷선 코스 통하지 않았구요 서비스 하성빈 대결 서비스! 게임 포인트입니다. 게임 포인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더 높습니다. 빠져나가슨. 남성빈 선수입니다. 흘러나갑니다. 하성빈입니다. 아쓰. 네트 맞고 나가. 다시 한번 게임 포인트입니다. 1,7포인트. 다시 한번 하성빈의 서비스. 업무로 보여줍니다. 과연 그 승부가 통하게 될지. 네트하고 있는 남성빈입니다. 남성빈의 서비스입니다. 남성빈의 서비스입니다. 남성빈의 서비스입니다. 남성빈의 서비스입니다. 남성빈의 서비스입니다. 남성빈. 따라가서 살려내. 예. 그런 시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플레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따 남성빈 선수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들어왔고요. 이번에 넉 점차를 극복해야 할 때입니다. 하성빈 따라가서 받아냈고요. 하성빈의 서비스. 마지막. 마지막. 서비스 남성빈. 남성빈의 서비스입니다. 남성빈의 서비스입니다.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 got history